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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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5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타당에서 해주겠습니다 난 코스는 예언니 티 여기 나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두리봉 두리봉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코스인데 야간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과 같이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단거리 침판이 나타났습니다 덴치봉 두리봉 두리봉 쪽으로 갑니다 아 이게 맞아? 일로 가 일로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뛰지마 뛰지마. 능선에 도착합니다. 자 능선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거기 능선. 자 잘 안봅니다. 10분간씩. 자 여기 2.6km 남았습니다. 이 아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아래 고속도로 있다고. 고속도로. 이 아래 고속도로.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좋습니다. 여기서 10분간 쉰다. 이 아래 고속도로. 아 저희 그렇게. 자 저 앞에 보이는. 보이는 마을이. 이 아래 고속도로. 이 아래 고속도로. 마지막입니다. 힘들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 이 아래 고속도로. 배경. 슬슬 아! 여기가 정상이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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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쉬었으니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내려갑니다. 두리봉 435m 우리 오늘 오전 두리봉 두리봉이 400m밖에 안돼? 뭐야? 출발 790m 출발 790m 자, 가자! 빨리 가자, 따라! 자, 바쁘다 자, 바쁘다 아, 여기가 잘 올라가고 있어요 바쁘다 바쁘다 여기 보이는 산이 여기 보이는 산이 저 산이 아마 웅장산이에요 좀 가까이 왔습니다 바쁘다 시간 걸렸네요 다 왔습니다 자, 이들과 강사를 마치고 기대등으로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제 아, 바쁘다 빛나 제작래지 아, 바쁘다 맛있게 먹고 잘한다 맛있게 먹고 잘한다 맛있게 먹고 잘한다 아, 아 감사합니다.